여러분 안녕하세요! 마지막으로 보살의 오전 평소에 두번째 오전 오늘은 마토마토마토ydis 매운 향을 마셔버리기 주먹밥 아주 고소해요 쓰레기 칼국수를 다 먹기 때문에 졸려Dg 하지만 아삭해 그릇의 가슴이 좀 그걸로 그렇지만 아삭한 기분이 그냥 아삭하다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잘레 но이 튀기릿 소스에 또 찍어서 먹으면 다 돼서 먹어야 돼요 아... 달달한 맛 정말 맛있어요 저는 바삭하고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quack 바삭하고 소금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바삭하고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먹으면 좋겠어요 뼈가 계속 갑니다 젤리 오도독 후라이드 팽이버섯 오픈한 자식이 평소에 굴수지 않러 간란라 너무 맛있네요 마지막 때부터 소리도 presto 마시 pure 까먹어볼게요 치즈볼 곱창갈비 트럼펄 곱창을 너무 좋아해요 한 번 먹으면 맛있겠어여 진짜 맛있게 쪼금을 먹어봅시다 거리난데! 아삭함에 크라스마스 소스 너무 만들어진 것도 괜찮아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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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하고 와우 아마 뼈는 진짜로 오늘의 베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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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뼈는 가깝게가 많이 사라졌어요 뼈는 고소하고 진짜 맛있네요 이제는 고소한 케이블스틱 더 맛있어졌어요 너무 맛있어졌어요 너가 마실거예요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고추장과 고추장도 약간의 말로장지네용 멍땡 뼈 들어가면 너무 트림 매운 먹을거같아요 콜라 김치가 너무 맛있다 전혀 겉옷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오돌뼈 점점 더 고소하고 매콤한 매콤한 맛 우유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?